히트 뒤쪽도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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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쌍디입니다 금일은 한치낚시 리멘지에 왔습니다 지난번에 한치 한 마리 오징어 한 마리 전체적으로 배에서 25마리 정도 나왔는데요 저는 참패를 했습니다 한치 초자로 다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기상도 좋고 해서 다시 한번 출주로 나왔습니다 일단 베이트 한데 거칠게 해놓고요 스피닝으로 액션 좀 줘가지고 오셔와서 베이트를 먹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신이 왔어요 네 정신이 왔어요 1.2.3.2 아 여기 돼 있다 어 여기 돼 있다 맞았다 맞았다 이리와 지금 차가운 안 치다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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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오 더블리트 아 이제 쌍돌이 출발 좋은데요 문이 시작됐어요 문이 시작됐어요 문이 출발 좋습니다 아 대박 문이 문이 아직 나옵니다 오 5 와 오늘 시작 좋습니다 이야 화살톡 한질 안치네 한질한 화살톡이랑 좋네요 오늘 그날입니까? 하하하 화살처기들 안돼 하율이 낫떠려졌습니다 미치겠네 와 있는데 이쁘게 이쁘게 사이좋다 사이좋다 친구들! 뭐야? 잘 나옵니다. 민망하라 이번에도 남은 여행이었다 하하하하 남은 여행이었다 지금 한찌가 따라와가지고 쌍거리 걸고 옆에 올렸는데 빠지면서 먹물 쓰고 갔어요 여름 느낌이 나네 비트 더블 히트 더블 히트 우와 뭐고 다 탔나 우산서 우산서 합니다 연속 고구마 사이즈 안남 우와 아따 사이즈 아아아 아이고 우와 이게 뭐고 사이즈 너무 크니까 빠져든다 척솟다리에 든다 사이즈가 커서 척솟다리에 남기고 왔습니다 와 쌍거리 걸었었네 와 쌍거리 걸었는데 둘다 척수 떨어졌다 이것도 척수 척수 남기고 갔습니다 와 어쩐지 무겁던데 쌍거리였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됐습니다 와 쌍거리 고파들 뭐고 지금 춘다 타운다 지금 히트 여기들이 다 있던데 이리 쌍거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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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rk 아니 지금 쌍거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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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났습니다 무슨 이름이야 니노 와 드레이를 좀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와 나이스 나이스 이게 무슨 일이고 오늘 와 몇 명이 있다고 하나 둘 셋 넷 콜라 들고 가셨어요 와 지금 여기 데이트입니다 여기 데이트 아 아까 척수 사이즈 크고 동아리 보니까 바닥 꺼내었을때는 바닥 꺼내었을때는 바닥에서 한 5m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바닥 꺼내었을때는 바닥 꺼내으력 바닥 꺼내으력 마치 에 잘 나와요 에 에 아 아 소음 해야 돼 있어 한치 사이즈가 좋아가지고 너무 큰 거는 다리가 다 떨어집니다. 올라와서 흑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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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잘 나옵니다 지금 히트 히트 한치 사이즈 좋죠?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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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그래도 안걸리 쓰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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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쌍그림도 한 마리 떨어졌다 쌍그림도 한 마리 떨어졌어요 쌍그림도 쌍그림도 우와 우와 안 온다 쌍그림도 한 마리 우와 쌍그림도 우와 우와 지금 아니 쌍그림도 이 밑에 오다가 한 마리 빠졌다 또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진거지 와 왜 이렇게 많이 빠진거지 이리 안가길 정도로 아 있다 제일 나단 에이 컴퓨터를 달았습니다 아까보다 작네요 너무 좋죠? 이따 아이고 작다 와 진짜 커 와 히트 사이즈 크죠 와 사이즈 좋다 여기 한번 보여주시죠 히트 와 사이즈 좋다 사이즈가 안좋았다 갑자기 하하하하 좋다가 안좋았다 사이즈가 뭐 이런거면 살아있지 않습니까 늘 찔러 밖으로 하하하하 우와 와 이게 안걸리나 와 저쪽에 솜이 히트 히트 하하하하 아 안맞는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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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한채 많이 나왔습니다 하하하하 와 죽었다 snap 진짜 했던 한치가 오늘 드디어 터졌습니다. 보통 제가 타면은 한치나 뭐 다른 어정도 그렇고 잘 안타오는데 오늘은 기가 막히게 올라타더라구요. 빠진게 너무 많았어요. 야심찬 채비 4단 채비를 했는데 한 두번 내리고 바닥을 걸어가지고 터져버렸어요. 엘끗채비를 못쓰고 오늘 빠진 것들 펀치 맞고 후킹 안된 것들 그런거 생각해가지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준비를 해서 한번 더 도전해야 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안녕~~ 아유 먹물 아유 먹물 이겸아야 이겸아야